합격하자님이 다시 댓글이 베이퍼 15가 평이 디자인만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사기에 14 사기는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가격대가 한 10에서 15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에서 15 10이면 이제 할인이 되는 거고 10이면 준 거겠죠 제가 보기에 새 제품을 저렇게 싸게 팔 리는 없을 테고 15면 아마 약간 리셀카가 붙은 가격 이렇게 보이는데 14, 15를 제가 어저께 운동장에서 제 후배한테 갖고 나온 거 신어봤는데 길들여진 14를 신어봤어요 그 다음 길들여지지 않은 15 그 15는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고 그걸 제 후배한테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15를 신었을 때의 느낌 영상을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아 이거 찍을 걸 하다가 약간 후회를 했는데 길들여진 14를 신었을 때 발 보름 편했어요 그 다음 길들여지지 않은 15도 제 생각에는 어퍼 자체가 그 하이퍼 스크린인가 하는 명명되어 있는 그 어퍼가 특별한 점이 없는 인조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섬유라기보다 일종의 PU 계열 플라스틱 계열처럼 되어있는 그런 섬유로 되어있는 거여서 두 개는 사실은 14나 15도 어퍼의 질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였고 그게 아마 15도 길들여지면 14처럼 편해지지 않을까 라스트 부분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14도 15도 제가 신어본 바로는 미드솔의 전족부 쪽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 하는 점에 그게 이제 그라운드 인조단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그라운드에 딱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게 왜 저한테 적용이 잘 안되냐 워낙 오랫동안 스터드 있는 모델을 신어왔어요 그 다음에 TF라고 하더라도 제가 주로 신었던 아슬레타나 그 다음에 파로카스 같은 TF를 유도를 좋아한 이유 미즈노 계열보다는 역시 미즈노는 모렐리아 AS가 나왔을 때부터 전족부의 미드솔은 낮은 편이어서 늘 스터드를 신게 되면 스터드의 길이가 10에서 13mm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구장에 들어가더라도 늘 발은 어쨌든 지면으로부터 10에서 13mm는 떠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와 그라운드의 표면 높이와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있는 제 발의 높이 위치가 어쨌든 간에 최소 10mm 정도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형태로 미드솔이나 스터드가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그라운드 짐에 너무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 AG는 8mm 정도로 되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스터드 높이에 대한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미즈노나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나온 머큐리얼 베이퍼의 14,15 같은 제품 TF를 신으면 미드솔의 높이가 8mm보다 더 낮게 느껴지거든요 신으면 그러니까 이제 딱 신고 들어가면 이 딱 힘에 너무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TF라 그러면 제일 큰 장점은 어쨌든 미드솔이 들어가고 에바 같은 그런 충격 흡수 소재가 들어가서 일정한 쿠셔닝이 있고 약간 높이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역시 제 경우에서는 아슬레타거든요 근데 이제 아슬레타도 미즈노 계열 이런 걸 신으셨던 분들은 그 높이감이 상당히 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 신으시면 그게 이제 적응이 되고 나면 상당히 좋은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약간의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추론상으로 억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면에 너무 낮은 것보다 약간 떠 있는 것들이 공이 굴러오는 공을 그 임팩트를 할 때 임팩트를 정확하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면에 있는 발이 이 정도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랑 약간 높은 경우에서 시작할 때 감각적으로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스터드 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을 토치를 하던 버릇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낮아지면 몇 미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공이 임팩트 할 때 초기에 늘 애를 먹는다 이거죠 물론 이제 굉장한 한 제품을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당연히 적응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낯설고 그 다음에 이 공 차는 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짚는 발도 어쨌든 미드솔이 낮으면 짚는 발 자체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으니까 다른 약간 높은 쪽보다는 그게 예를 들면 10mm 짜리와 그 다음에 만약에 6mm 짜리 했으면 4mm, 5mm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4mm에서 5mm 그 정도 차이는 상당히 차이라고 봐야 공을 차는데 5mm를 옆으로 찬다 그러면 당연히 빗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감들 때문에 이 낮은 쪽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14, 15는 사실 크게 이제 그 차별선 없는 것 같다 오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웃솔이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 가격이면 차라리 다른 거를 사시는 게 낫지 않나 대안으로서 아슬레타나 캡틴 이런 유리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C3 같은 경우도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미즈노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높다고 느끼거든요 1, 2mm는 더 그래서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건데 나이키 계열, 미즈노 계열은 제가 그러니까 미즈노의 그 쌀라는가요? 풀쌀량으로 얇게 나오는 거 그건 뭐 극단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모렐리아 TF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높은 편이죠 그거는 다만 이제 아웃솔의 러브 아웃라인 구조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미즈노 계열들이 그게 이제 고무러브가 공에 개입되는 현상들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썩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자님이 말씀하신 이 14, 15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성향이 잘 맞지는 않아서 오히려 다른 쪽을 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쪽이었습니다